안녕하세요. 한글정쌤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한글기초상에 나오는 받침없는 ㅅ단어를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그림을 보고 이름을 말해보세요. 그런 다음에 저를 따라서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 소라 도시 버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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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 소 소 차 사 사 사 사 사 다리 사다리 미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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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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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 소 시 소 시 소 하 나사 이번에는 한글을 먼저 읽어보신 다음에 그림을 보고 저를 따라 읽어보세요 소-리 사-다-리 미소 사 소-라 나사 버스 도시 도시 소 소 시-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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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잘 따라서 읽어보셨나요?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